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일당백 물리2 강좌 소개를 할 거고요. 일당백 강좌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이 강좌가 어떤 성격의 강좌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에 필수본 개념 완성반 진행을 했고요. 물리학2 기준으로. 그 다음에 3순환 기출 특강 진행을 했죠. 개념 기출.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 문제풀이 단원별 심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 단계에 해당하는 강좌다. 여름 시기가 딱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개념 떼고 상반기에 기출 세 바퀴 돌리고 6평 보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에 물리학2의 주요 유형과 개념과 문제풀이 접근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학생들이 조금 개념을 확장하고 유형을 확장하고 또 실전적인 연습을 하고 또 킬러를 대비하는 아주 구석구석 교과서에 들어있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외워야 될 포인트들도 정리하는 총망라하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물리학2의 주요 개념 출제 유형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신유형이나 킬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요 유형의 문제풀이의 접근법 그리고 초지업 주제까지 이렇게 총망라하는 강좌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풀커리는 저만 진행을 하죠. 겨울 때 필수본 했고 상반기에 삼순환 했고 이제 여름때 7, 8월 열심히 우리가 9월 모평까지 1당 100 수능 마스터반 실전문제풀이 단원별 실전문풀이다. 당연히 단원별 문풀이 끝나면 성급한 얘기지만 시즌별 모의고사 전범위 실전모의고사 학습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제풀이의 어떤 학습 단계입니다. 참고로 이제 뭐 이제 연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전모의고사는 이제 102번 모의고사 102번 모의고사 시즌, 시즌1, 시즌2, 시즌3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즌2는 2회분 그 다음에 시즌1은 2회분 시즌2는 4회분 그 다음에 시즌3 4회분 총 10회의 실전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시기는 언제 진행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9평 대비니까 시즌1은 이제 9평 대비 물론 이제 수능 대비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8월에 진행이 되고요. 얘가 이제 9월에 진행이 되고 얘가 10월에 진행이 될 거예요. 10월 말에 이제 물리2 모든 전범위 커리큘럼은 완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남아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일당백 강조하는 뭐 당연히 문제풀이에 필요한 모든 개념 교과 개념을 한번 압축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문제풀이에 필요한 교과서의 어떤 여러가지 개념들을 조금 더 실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유형 이러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한다는 거 물론 비중이 높지 않아. 개념 설명의 비중은 아무래도 개념 기출 강의가 좀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또 불필요하게 너무 또 여기서 주저리 주저리 개념을 또 자세하게 썰 풀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이미 출제된 빈출 유형 빈출 유형 자주 출제되는 유형 당연히 모든 시험이 아무리 난이도를 높이고 조금 좀 어렵게 좀 생소하게 출제한다 하더라도 전체 출제 문항의 한 90% 80%에서 90%는 기존에 존재했던 유형 안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출을 세 바퀴 돌린 이 시점에서조차도 빈출 유형을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먼저 이러면은 또 일당백 교제가 나왔는데 일당백 교제에 그러면 기출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일당백이 좀 이제 32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제 물리원 일당백보다도 문항이 24문항이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324문항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 이제 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제 대부분의 기출들을 3순환에서 또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리뷰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더 추렸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 기출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실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형 훈련한다 한 번 더 봐야 될 기출 그리고 이제 기출과 유사한 실전 문제 그리고 기출에서 벗어난 하지만 교과서상으로는 한 번 더 우리가 또 훈련을 하고 경험해야 된 경험의 확장의 차원에서 다뤄줘야 될 그런 고난도 신경향 유형들도 모두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난이도별 유형별 의미 있는 경험들을 반복해서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특정 유형 중요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접근법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건 해석하고 접근할 거냐 풀어나갈 거냐 또 풀이 알고리즘 상으로 이런 풀이와 이런 풀이가 있는데 장단점은 어떠냐 라는 것들을 좀 심층 분석하고 해설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최다 출제진 뭐 저희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뭐 문항 출제 업체라든지 또는 뭐 명망 있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출제 그룹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다 출제진 출제팀이 만들어낸 양질의 문항들을 또 작년 대비 일당백과 비교하더라도 적어도 한 절반 이상 문항을 또 새로 교체를 하고 또 추가를 하고 이런 작업들 리뉴얼하는 작업들 뭐 작년에도 이제 교육과정 개정 후에 개정된 교육과정 기준에 어떤 실전 문제집으로서 일당백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만 물리투에서 올해도 역시 대폭 개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최신의 출제 경향 그리고 이제 작년에 너무 쉬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출제 난이도에 머무르는 교제가 아니라 올해를 내다보면서 작년에 쉬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단순 예측을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더 유형이 확장되고 심화되고 변별력을 높이는 그런 문항들이 적어도 두세 개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 하에서 모든 단원을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진행은 매주 매주 평균적으로는 한 4강씩 올릴 예정이에요. 매주 4강씩 올릴 텐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역학 기준으로는 역학은 한 강당 강의 밀도도 높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문항 난이도도 높고 하니까 이 정도 분량인 것이지 나중에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2, 3단원 2, 3단원을 대충 한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인 난이도가 조금 좀 수월한 그런 단원에 가면 문항은 강수는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1, 9, 8강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9월 모평 전에 완강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주당 균일하게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어떤 난이도 뭐 부담 불량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킬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1단원은 아마 여러분들이 학습 부담이 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는 느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강당 밀도 불량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균형있게 진행을 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이번 주에 4개 올라왔구나 근데 보니까 만만치 않은 주제들이네 돌림임도 있고 뭐죠? 돌림임도 당연히 뭐 계산 문제 많고 또 복잡한 문제 많으니까 뭐 등속원운동도 있고 포물소운동도 있고 하니까 아 여기는 부담이 큰 파트구나 뭐 상대적으로 또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뒤에 또 파동 정도 가면 파동은 조금 더 헐렁하잖아요. 대충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항 한 문제 푸는데 이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거기는 뭐 한 한 시간당 한 시간당 15개 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여건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예습하고 제가 이제 매번 예습 범위를 지정해 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는 뭐 한 30번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한 70번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1, 2단원이 끝나면요. 1당 100 기준으로는 뭐 1단원 또는 2단원의 학습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뭐 병행해도 좋지만 시즌1 모의고사를 함께 병행해서 적어도 이제 2회분이니까 뭐 일주일에 한 회 또 일주일에 한 회 그리고 또 한 회 풀고 강의 듣고 복습하는 시간까지 하면 적어도 최소한 8월 중순 정도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시즌1도 개강이 되면 또 OT 올려드리고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병행해서 학습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원별 실전문제 프리학습의 맹점이라는 것은 유형별로 분류를 해놓다 보니까 막 섞어서 푸는 그죠? 한 30분 동안 섞어서 푸는 어떤 실전적 훈련이 조금 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범위 실전 모고도 회차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2회분을 또 완전히 이제 올해 유형 그리고 올해 예상에 맞춰서 완전히 새롭게 제작된 문항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발주를 했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될 텐데 이거 이제 나오면 그리고 이제 광고 이건 약간 광고인데 이번에는 이제 8월 중순경에 2회분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들이 연습해볼 모의고사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비라이브 모의고사 제가 주관하는 전국 모의고사 있죠? 이 비라이브 모의고사에서 9평 대비로 물리학 1 뿐만 아니라 물리학 2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라이브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고 학습을 하고 강의를 듣는다면 총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되겠죠? 비라이브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3회분의 양질의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9월 모평 그리고 그 이후 수능을 대비하는 유의미한 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고 여러분들과 함께 물리학 2 실전문풀 여름 올해 뭐 그 어느 여름보다도 좀 뜨거운 여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굉장히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여러모로 지금 코로나 4단계여서 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수험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건강관리 유의하면서 좀 뜨거운 여기서 뜨겁다는 건 날씨가 뜨거운 거 이상으로 우리 학습 열기가 뜨거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물리학 2를 또 차근차근 심도 있게 정리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1강부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티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첫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